타이어 업계가 최근 스타트업 발굴과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통적인 타이어 사업에만 집중을 해왔다면, 앞으로 기업 생존을 위해서는 사업 다각화가 절실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자율주행 데이터 전문 스타트업 3세컨즈의 자율주행 기술 부문을 인수한 한국앤컴퍼니. 이미 테스트 트랙인 한국테크노링에서 시험용 차량이 자율주행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이처럼 국내 타이어 업체들이 모빌리티 등으로 눈을 돌려 사업 다각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앤컴퍼니는 2021년 신성장 펀드를 조성해 인공지능 공간정보 스타트업, 모빌테크를 첫 투자처로 낙점한 바 있고, 지난달에는 계열사인 한국타이어 앤 테크놀로지가 중고차 이커머스 플랫폼, 카머스의 투자자로 참여했습니다. 넥센그룹도 넥센타이어의 벤처 캐피탈 자회사인 넥스트 센츄리 벤처스, NCB를 통해 스타트업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NCB는 미국 교통관리 분석 스타트업인 오토모투스에 대한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오토모투스는 카메라 기반 AI를 활용, 갓길 등의 주정차 데이터를 자동 분석해 도심 혼잣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넥센트리 벤처스는 넥센그룹의 비전인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모빌리티 세상에 걸맞는 투자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류에 공헌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업체들을 발굴하여. 이러한 현상에는 기존 타이어 사업만으론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타이어 업계가 스타트업 투자로 미래 먹거리 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이유진입니다.